야 일찍 일어난 새가 진짜 버릇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? 아우 저 하여튼 일곱시가 뭐야 일곱시에? 아 일곱시야? 응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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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창피하다 창피해 하하하하 100% 그쪽 나오잖아 어 알았어 하하하하 알았어 자 이제 배럴의 얘기는 형이 급식하셔서 좋아한다는 얘기야 다른 거 없이 하하하하하 하하하 야 한가지 팁을 주자면 오늘 해천이 별로 컨디션 안 좋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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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은 해? 로컨이지 아씨 나 여기가 제일 무섭더라 으하하하 야 뭐야 이게 왜 급하게 내려가 어 야 미쳤어 5 우와 이거 너무 미끄러운데 6 어..우와 와 C 와 C 야 내가 알아야 얘기했지 돌더룰 때려 미끄럽다고 우와 저 거테C 왜 이렇게 또 지들끼리 가고 난리야 안녕하세요 야 보조배터리 안기니까 이렇게 가볍네 으 어 뭐 주시 그러고 있는데 으 4 으 여 왜 안 내려가서 내려가야지 아 비하겠지 어 아 이게 아 중심을 잃어버린다 중심을 잃어버린다 다시 올라가 안 돼 안 돼 아프면 될 것 같다 아 내버린다 아 이거 지금 박스니까 자 다시 올라가 아 안 돼 안 돼 괜찮아? 아프면 될 것 같다 아 내버린다 아 이거 지금 박스니까 아프면 아프게 아프면 왈쥬 개축 꺾어야돼 자연스럽게 꺾은거야 하필 거기가 더 쉬워 하필 더 올라와 야 약간 뒤로가서 여유기가 거기서 가면 급해진다니까 저기 뭐 형 어려운거 없어가지고 아하핳 어허우씨 왜 저래 저하핳하핳 잠깐만 나 지금 찍고있지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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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 끊어질 것 같은데? 있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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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왜? 스프라켓 터질 것 같다 하던데? 탱 소리 나던데? 아이고 됐어 가자 야 부삭이야 탱 소리 나던데? 탱 소리 나던데? 탱 소리 나던데? 오라오마에 타니까 그렇지 자 그럼 어디로 가는거지? 다.. 다 씨앗 초호단 됐어 ㅋㅋㅋㅋㅋㅋ 너네 좀 덥지 않습니까?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휴 프라켓만 그 자리도 아니면 딱인데 잘 따서 보면 아 근데 저기서 문을 나있더라 난 그 초반에 거기서 거기서 아이씨 아 왜왜왜 야 왜 ㅋㅋㅋㅋㅋ 왜 뒤로야 다시 나가 어 뒤로야 다시 진입부터 단지 아니야 아이씨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제프야 정 가운데로 타지 말고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먼저 타 아 이쪽으로 내려가야돼? 아 그렇구나 나 골짜기 집어넣으니까 중심이 안잡혀 어 형 여기서 분리자고 아 아 아 어디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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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오 아 오 도시가! 도시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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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거